제가 듣기로는 키스신 찍을 때 일부러 엔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인가요?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농담이고요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사랑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죠? 넘어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윤형씨 우리 세 명의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굳이 이상형을 뽑으라는 네 저는 예 박유천씨요 박유천씨요 사랑을 깨요 그대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몰랐어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될 줄은 그저 그런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나에게 네가 없인 하나도 안 되니 내 삶을 비춘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너 너만은 사랑해 너만은 원하는 좋은 지대요 바구시험님 시험이 되었어요 왜 그래 왜 추워지 왜 무슨 말이야 왜 가장 최근의 방식이 요즘 최근에는 시험시험은 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흡족한 대답 바로 범죽 들어가는데요. 그게 그쵸? 그게 그쵸? 네가 좀 웃겼어. 제가 그냥 시험으로 시험을 좋아하고. 언제나 그대 함께라는 건 Oh, I love you Oh, I love you 나 언제나 그대만을 더 사랑할게요 그대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죠 많이 아프고 힘들 때도 항상 곁에서 있어 줄게 나의 사랑 나의 반죽 영원히 함께 할 거야 I love you 나 그대와 평생 함께 할게요 너무 평생 함께 할게요 혼자서 콘셉트인 줄 알아요. 어디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. 그러면, 아, 이처럼 예쁘다 이렇게 Oh, I love you 더 노력할게요 그대 없인 한대나 봐요 그댈 사랑해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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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